사실관계들도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위안부 진실과 정의를 위한 시민운동의 의의가 각별하기에 일련의 상황에 우려와 안타까움이 큽니다.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부정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만큼 명백한 진상규명으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것입니다. 윤미향 단선인은 자신 및 정의형과 관련한 논란을 정치 공세로만 간주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납득 가능한 해명과 근거를 내놓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검증 논란에 보다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검증의 책임은 정당에 있는 만큼 갈수록 의혹이 증폭되는 사태에 대한 당 차원의 대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윤 당선인의 자질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민주당 차원에서도 진상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 등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 당선인의 자질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민주당 차원에서도 진상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 등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로 인해 당사자 할머니들이 부당한 비난을 겪지 않기 바랍니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의 의의와 필요성은 부정되어선 안 될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피해자 명예 회복 그리고 배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시민운동과 정치권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부터